이때 그녀들을 향해 가고 있는 의웅은의 발걸음. 아 여긴가? 아 안녕하세요. 와 지훈아. 아 누나. 와 지훈아. 아 누나. 너 이 동네에 살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뭐야. 아 여길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다고? 이 눈을 찾아서. 오 마이 갓. 너 우리 멤버야? 우리 멤버야? 우리 둘이. 멤버라고? 우리 둘이라니. 이거 뭐야. 뭐야. 같이 같이. 누나. 한번 알아보자. 아 누나 진짜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야. 아 진짜 반갑다. 잘했었어? 야 너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처음 보는 거잖아. 아 전 그동안 누나 시집 간 줄 알았어요. 얼굴 통통해진 거 봐. 야 너 살짝 아저씨 느낌 날라 그래. 아 누나 저 군대 제대한 지 3년 됐어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몰라? 오늘 같이. 아니 얼굴은 안 줘. 그렇지 당연히 얼굴은 안 줘. 얼굴은 안 줘. 맨날 보긴 봤죠. 같이 작품 한 적도 없고. 다른 데서 보긴 한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봤어요. 안 돼서 봤어. 안 돼서 봤어. 작품 말고 다른 데서. 아직도? 아 이 눈이. 누나 눈이었구나. 근데 이 사진 되게 어려 보이지 않아요? 아니 누나 예전 그대로예요. 아니 누나 예전 그대로예요. 원래 늙어 보이였거든요. 아니 근데 이 분은 저랑 돈값 아니신가? 얘 무슨 소리 하거든요. 아 옛날에 잠깐 친구였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장난해 지금? 누나가 5살이나마인데 어디 어디. 아니 내가 옛날에. 아 웃겨. 말해 주려고 그래? 한 10년 전쯤에. 놀다가 만났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어디서 클럽에서? 뭐 어디선가 만났는데. 이 눈에 친구분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다 나이를 81년생으로 뻥을 쳤던 거야.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친구로 지냈었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알고 보니까. 어 되게 누나 나지. 지금부터 그래도 깍끗하게. 모시도록 해. 누나. 친구하자. 그러지 마. 친구하자. 친구가 좋은데. 그럼 나도 친구해. 우리 셋이 그냥 미국 스타일로. 우리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어차피.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혼성토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너는 왜 근데 왜 여기 꼈어? 얘기를 들으니까 두 누님들에게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누나 둘도 좀 나를 좋아줘. 뭐 어떻게 도와줘? 너 어떤 스타일 좋아해? 일단 어리고요. 저보다는 연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무슨 말도 안 되게 스무 살 스물 한 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보다는 좀 어린 친구들이 좀 편한 것 같고. 그래 그래. 생각이 좀 성숙한 사람. 응.